분사금은 단순형과 완료형입니다. 단순형, 완료형, 시간적인 관계죠.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순형입니다. 그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보세요. 흡수, 희망하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시제가 어떻습니까? 상황이 같습니다. 시제 상황이 같으면 단순형.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As we heard a loud crash, we are rushed to the window. Clash, 충돌이죠. 요란스러운 충돌 소리입니다. 우리가 요란스러운 충돌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rush, 돌진하다, 급하게 어디로대로 나아가다 라고 하는 편이죠? 우리는 창문 쪽으로 나아갔다, 급하게 나아갔다. 시제 상황을 보세요. heard, 과거입니다. rushed, 과거입니다. 상황이 서로 같습니다. 같으면, 현재건, 과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같으면, 무조건 단순형. 상황이 엇갈리면, 완료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형 hearing. hearing a loud crash, we are rushed to the window. 완료형입니다. 시간적 상황이 서로 엇갈립니다. 내가 할 일을 모두 다 끝마친 후에, 나는 저녁을 먹었다. 할 일을 다 끝마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제 상황이 엇갈리죠. 그래서, had finished, 과거 완료로 썼고, had dinner, 과거로 썼습니다. 시제 상황이 엇갈릴 때는, 완료형을 쓰게 됩니다. 분사관문의 완료형은, having pp, 그래서, having finished all my duty, I had dinner,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As I had done, all I could, I quietly awaited the result.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결과를 await, 기다리다, 라고 하는 편이죠. await는, wait for, 와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거죠. 종속전은 과거 완료, 주전은 과거입니다. 시제 상황이 서로 엇갈립니다. 이때 완료형을 쓰게 됩니다. 분사의 완료형, having pp, 그래서, having done all I could, I quietly awaited the result,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죠.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다, 너를 쓰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As I was walking through the park, I found a fur-lit glove. 주로 관통의 의미가 있죠? 공원을 지나서 걷고 있습니다. 내가 공원을 지나서 걷고 있을 때, 나는 fur-lit glove, 네이크로바가 되겠죠? 나는 네이크로바를 발견했다. 시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As I was walking,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ound,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이면 단순형, 그래서, walking. 두번째 문제입니다. As I was rich, he lent some money to the man. 그가 부유했기 때문에, 그는 약간의 돈을 그 남자에게 빌려주었다. 시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What, 그리고 lent, 시제 상황이 같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이면 단순형, 그래서, being rich. 세번째입니다. When I saw you was running, if brown is Macintosh. Macintosh이 컴퓨터 이름이 아닙니다. 우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그가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우비를 입었다. 시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있어, 과거입니다. 그리고 주절, put. 과거죠?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사의 단순형, 그러니까, seeing, it was raining. 4번입니다. Though he had been in London for three years, he was not used to driving in the street. 그가 런던에서 4년 동안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길거리에서 운전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시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속절은 had been, 아니, 시제 전입니다. 전부터 과거까지 계속이죠? 주절은 was, 과거입니다. 그러면, 시제 상황이 서로 어긋나니까, 그렇죠. 분사의 완료형을 써줘야 되겠죠? 완료형은, having pp, having been in London. 5번입니다. because he was naturally cautious, he read the letter twice, me for saying anything. naturally, 천성적으로, cautious, 주의 깊은, 천성적으로 그가 주의가 깊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편지를 두 번 읽었다. 시제 상황, was naturally cautious, 과거입니다. 주절도, read, 과거입니다. 시제 상황이 같습니다. 시제 상황이 같으면, 단순형을 써줘야 되겠죠? 따라서, 단순형 being이 되겠죠? being naturally cautious. 6번입니다. after I had lost out of the house, I heard it fall with a clash. 러쉬, 급하게 돌진하는 걸 말하죠? out of, 안에서 밖으로 입니다. 내가, 집 밖으로 급하게 나온 후에, 나는 들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with a clash, clash이 쿵하는 소리죠? 충돌을 말합니다. 그래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요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쿵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그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시제 상황을 보면, had lost, 과거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old, 과거로 되어 있죠? 그러면, 한 시제 전이니까, 분사를 친다 그러면, 완료형을 써줘야 되겠죠? 완료형, having pp, 그래서, having lushed out of the house. 7번입니다. as I have learned by experience, the measure of a being in debt, I will have a bottle of money. experience, 무슨 뜻? 경험이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무슨, 미주리, 비참함입니다. 네트는 빚이죠. 빚인 것의 비참함을, 경험으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I will have a bottle of money. follow, 빌리다. 나는 결코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다. 시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have learned. 분사금 언어로 바꾸게 되면, having learned 해주면 되겠죠? 8번입니다. after I had finished max size, I had nothing more to do. 내 운동을 마친 후에, 나는 더 할 일이 없었다. after, had finished,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절은, had로 되어 있죠? 시제 상황이 엇갈립니다. 시제 상황이 엇갈리면, 분사에 완료형을 써줘야 되겠죠? 완료형, having pp. 그래서, having finished. 시제 상황이 엇갈리지 않으신 것 같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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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